사실 이 인사법을 오늘 만들고 왔거든요 항상 이렇게 고교시기면서 내 인기입니다 했는데 이번엔 새로 만든 인사 그거였습니다 무대 중에서 결실이 없었는데 동남아 조국 추니까 떨려가지고 중심이 없네요 강추시죠? 동남아 조국 준비했는데 다음 꼭 중복하고 그 다음 플러스 분들 공연하시니까 너무 저희도 기대돼서 옆에서 자꾸 희망했고 많이 공연했는데 저희도 동남아 컨셉으로 해서 삼부로 돌아갈 거예요 중복하고 그 다음 호흡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이드비입니다 고맙습니다 1,2고와 달리 분위기를 바꿔서 돌아왔습니다 밝고 귀여운 곡으로 돌아왔으니까 즐겁게 더 보셔야겠죠? 네 멤버 소개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네 저는 레이드비 리더 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이드비 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드비 먹는 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드비 리더 지연입니다 네 네 이제 다음 곡은 아잉이라고 올리지 카라멜 네 그런데 엄청 귀여운 척을 해야되는 곡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의사 가지 마시고 함께 웃으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잉 방향으로 네 중복권 중심이 되겠으니까 네 네 박수 많이 쳐주시고 함께 웃으면서 보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다음으로 네 이쁘실 네 네 네 네 네 저희 팀 이름은 레이드비입니다 네 페이스룩에 검색하시면 잘 나오니까 다 검색 한 번이라고 해주셨으면 네 네 네 이제 마지막 곡은 트와이스 신곡 라이키를 준비해드렸는데요 네 쉐옹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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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